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라이프 드로잉 강의 말고도 촬영들이 많았죠.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오늘 다시 라이프 드로잉 촬영으로 돌아왔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동새랑 형태 했고, 그 다음에 얼굴 했고, 손발 했죠. 인체를 배우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러분 스타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인체 이런 걸 또 배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얼굴, 손발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 몸이잖아. 근데 캐릭터가 타잔이나 아니면 희민처럼 빨개 벗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위에다가 옷을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옷을 좀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옷주름 같은 거 되게 어렵잖아. 근데 이거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이거를 전에 알려줬던 그 방식들을 이제 또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갓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종류별로 이렇게 딱 알아보고 그리고 걔네들의 조합으로 옷주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옷주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직접 따라서 이제 그려보는 그런 오늘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 옷주름인데 옷주름 같은 거 그리려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잘 모르겠고 막 이러잖아. 근데 여러분이 옷주름의 종류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옷주름이 사실은. 요전에 그 본강 때에도 설명 들은 학생이 또 있을 텐데 옷주름은 이제 총 진짜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 다섯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옷주름의 종류는 진짜.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조합되면서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 뿐인 거지. 다섯 가지에요. 뭐냐면 일단 맨 첫 번째로 생기는 옷주름. 첫 번째 옷주름. 뭐냐? 진짜 간단한 건데 여러분 치마나 이런 거 입으면은 이제 요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일단 옷주름이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천이잖아. 천인데 천이 어딘가에 둘러지고 어딘가에 감싸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지구 이거는 뭐가 있다고 그래. 항상 중력이 이렇게 땡기고 있다고 그랬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다 보니까 무중력 상태라면은 이게 그냥 천들이 허공에 이렇게 휘날개지. 근데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두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작용들을 이 천들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게 옷주름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둘러진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중력만 받아가지고 쭉 떨어지는 천. 일단 일직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그냥 딱 봤을 때는 진짜 간단하지만은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잘라보잖아. 커튼이라든지. 아까 예로 들었던 치마. 그런 류에서 드레스류.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반으로 싹 잘랐어요. 단면을 잘라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지. 그 옛날 모차르트에 나오는 그 술 이렇게 막 많은 거 있잖아요. 우글우글 거리는 거. 여기다가 카라에다가 그런 거. 그 레이스 같은 거. 레이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글우글 된다. 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달고서 나오잖아요. 옛날 귀족들이. 그런 것도 이제 요런 종류인 거고. 이렇게 단면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이고. 이 단면으로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 맨 처음에 이 주름을 그릴 때. 이거를 그냥 위에서부터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주름 아래쪽에 이 부분을 단면 부분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리기가 훨씬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예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곧주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이렇게 쭉 그냥 내려오는 일직선에서 사람 몸이 살짝 이렇게 이렇게 틀리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려. 아까 첫 번째 거 예시를 하나 또 빼먹었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섰어. 평범하게 딱 섰을 때 요렇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오죠. 요게 방금 그 1번인데 2번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팔을 틀었어. 아니면 여기는 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어. 일직선 내려오는 거. 이렇게 돌아서 턴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때. 얘가 이제 중력에다가 플러스 다른 힘까지 이제 이 천에 가해지는 거지.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천 힘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한번 틀리니까 이걸 돌면서 이제 나선형으로 떨어지는 그 주름이 생겨요. 요게 2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쪽은 고정돼 있는데 아래쪽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거. 혹은 아래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관성 법칙에 의해가지고 아래쪽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위쪽이 먼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생기는 거. 이거는 여러분 옷 같은 거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어요. 내가 팔 조금 이렇게 틀어도 아니면은 이렇게 있을 때 몸을 이렇게 틀었을 때 지금 요런 식으로 나선형으로 생기죠. 지금. 그쵸? 그게 이제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방금 거는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던 거 이제 틀리면서 이 방향이 바뀌면서 생기는 게 이제 두 번째였으면은 세 번째는 이게 내려오다가 혹은 어디로 향하다가 장애물에 턱 부딪친 거야. 장애물에 턱 가로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고이는 주름. 이거는 제일 많이 보는 주름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옷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이게 이게 내가 걷었거나 옷을 만약에 이렇게 걷었어. 후기 같은 거를 걷었거나 그러면 여기 요런 식으로 이제 옷들이 모이게 되죠. 이런 모양으로 모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혹은 바지 아랫단이 너무 길게 했을 때 너무 길게 했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들어가면 교복 맞췄을 때 1학년들은 다 그렇게 막 펄렁펄렁 거리는 거 입고 댕기죠. 샘도 어렸을 때는 너무 바지 밑단을 길게 해가지고 요렇게까지 했었습니다. 뒷꿈치를 덮고 앞부분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남중생들 바지를 보면 되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접었을 때 딱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접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고이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구불구불 이렇게 내려 생크림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생크림 쭉 짰을 때 밑으로 했을 때 어떻게 떨어져요? 요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요렇게 구불거리면서 이렇게 떨어지죠. 밑에 이게 고이게 되는 거지. 이제 주름 같은 거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3번이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이 3번이랑 같이 따라오는 이제 그런 4번 주름이 있어요. 4번 주름은 뭐냐면은 아까 이 접힌 거를 먼저 예시로 먼저 보여줄게요. 이거 바지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무릎 부분이고 요렇게 내가 다리를 접었어. 그럼 이 부분에 이렇게 고이는 주름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주름들이 생기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팽팽해지잖아. 다리를 접었기 때문에 이 무릎 부분 여기가. 그치? 바지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쪽이 천이 모자라지면서 팽팽해지면서 당겨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쪽에 있는 천이 다른 쪽에 있는 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와요. 왜냐면 모질하니까 자기 쪽 천이. 그러니까 아 나 천 모질라 그래서 네 거 좀 내놔 하면서 옆쪽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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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을 가지고 오는 주름이 생겨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름들이 가는 거 보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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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이거는 이 바지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은 와이 셔츠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팔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었어. 들면은 이쪽 겨드랑이 부분이 어때? 여기도 천이 모자라지니까 팽팽해지지. 이쪽을 향해서 지금부터 보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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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쪽에 있는 애들 그다음에 몸 쪽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오죠? 팔을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와이 셔츠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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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팽해지는 쪽을 향해서 주름들이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거 말고도 이거는 또 특수한 어떤 특수한 힘 같은 게 가해졌을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뭐 멱살을 잡았거나 멱살을 잡았으면 또 멱살 잡은 쪽이 팽팽해지니까 이렇게 가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어 바짓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바질 내가 다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벌렸어 그러면 여기 사타구니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팽팽해지죠. 그래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또 선들이 가게 돼 있어요. 되게 눈갱이지만 약간 집중선 같은 거야. 이쪽이 팽팽해 천이 모자라 집중! 하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뭔가 예시가 좀 안 좋은 예시 같지만 앞에 있는 애들을 또 얘기를 해보면 어? 여기도 이제 이쪽 천이 모자라 집중! 모여!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팽팽한 쪽을 향해서 천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생기는 주름들 이게 네 번째 주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빨리 넘기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한 점으로 모이는 거였잖아. 점이 만약에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생겼다. 두 개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땡기는 점이 하나였는데 땡기는 점이 두 개가 생겼다. 무슨 말이냐? 천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잡는다고 쳐 봐봐. 수건 같은 거를. 그러면은 잡고 있는 점이 여기에 한 점 여기에 한 점 여기에 한 점 그러면 원래 같으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얘가 또 잡고 있으니까 천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이 선이 이렇게 다리처럼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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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 되는 요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이제 아까 팔을 이제 한 쪽 이렇게 들었을 때 이쪽으로 모였잖아. 팔을 만약에 양손을 들면 요쪽, 요쪽 하면서 지금 보면은 주름이 이렇게 생겼죠. 구름다리 모양으로. 지금 그쵸. 양쪽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서도 했을 때 그 김성모 만화가님 만화 보면 나오는 강자의 포즈 하면은 이제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 뒤쪽으로 뒤쪽 앞쪽으로 해서 요렇게 다리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죠. 주름 사이를 연결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겨드랑이 쪽 여기가 이제 당겨지니까 당겨지는데 이쪽도 당기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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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조합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휘감겨져 내려오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고이는 줄 이런. 팔 쪽에서 보이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접혔을 때 다리가 접혔을 때 나오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3번과 4번의 콜라보지. 아재고 보면은.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주의해야 되는 거 옷 주름 같은 거 그릴 때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뻣뻣하게 그리는 경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 몸이 우리 앞에서 동생 형태 했을 때에도 얘기했고 어... 사람 몸은 입체도형으로 돼있다 그랬잖아. 이게 원기둥으로 돼있는 거란 말이야. 우리 몸이. 그걸려면은 이 주름 같은 게 우리 몸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게 두를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이렇게 접혀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원기둥 위에 이렇게 둘려져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주름 같은 걸 그릴 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고 주름이 다섯 가지 밖에 없고 이게 다 조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방금 얘기를 했는데 얼핏 들어서는 직접 눈으로 안 보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안 올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 모델님을 한번 구해가지고 어... 한번 그려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아주 도우미를 한번 보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자 우리 카메라맨 해주시는 그 촬영하시는 거 도와주시는 우리 스템님이시고 자 오늘 모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멋있는 느낌으로 한번 모델이 멋있는 건데요. 한쪽 이렇게 넣어주시고 한쪽 뒤에 이렇게 기대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아 멋있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완전 아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자 자 지금 보면은 인제 위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께요. 옷 주름을 자 보면은 어... 이거 조합들이 지금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이쪽에선 잘 안 보이겠지만 이쪽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 아까 말했던 1번 주름이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지금 직선으로 내려오죠. 훌륭합니다. 다시 저쪽으로 가주시고 1번 주임이 내려요. 일단 우리 전에 했던 것처럼 위에다가 이걸 먼저 그릴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동세 잡았죠? 어깨 잡고 몸통 잡았고 그죠? 그다음에 다리, 발까지. 여기서 어깨가 살짝 올라가 있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리고 팔이 지금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첫 번째 주름. 여기 위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오는 주름이 있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후드티 보면 여기 끝부분이 쫑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오글오글 모이게 돼요. 그래서 3번, 고이는 주름이 생겼죠? 끝부분에.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3번 주름이 생겼고 3번 주름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어려울 때 이 겉에 외곽 부분 여기를 먼저 그려주고 내부를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서 그리면 그리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고이는 주름이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도 선들끼리 이제 모여서 뭉치면서 생기는 고이는 주름들이 보여지고요. 이 뒤쪽에서도 고이는 주름이 보이는데 고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내려와? 2번. 여기에서 쫑겼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2번 주름이 내려오게 되죠? 2번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는 2번 주름이어서 동시에 동시에 4번 주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주머니 안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으셨죠? 넣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돼? 팽팽해졌지? 땡겨지는 거지? 선이 모자라는 거야. 이쪽을 향해서 집중선. 만화에서 그 집중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쭉쭉쭉쭉 이제 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도 이리로 가고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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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죠? 그래서 옷이 앞이 이렇게 땡겨지고 이쪽을 향해서 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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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됩니다. 그쵸?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여기 후드티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뒤쪽에 고여있는 주름인 거고 쉽게 그려줄 수 있고 옷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려드리고 그다음에 바지 쪽 보면 여기도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바지 이제 사타구니 쪽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팽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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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집중선이. 그래서 이거를 또 가면서 2번 주름 이렇게 원기둥을 이렇게 두르는 주름 이렇게 가게 되고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무릎 부분 여기 부분이 지금 팽팽하죠.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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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예요. 지금 선들이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름이 가게 됩니다. 이쪽 그 뒷부분은 구부러져 있는 부분은 당연히 고여있는 주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사타구 쪽을 향해서 들어가고 여기 부분은 이제 살짝 이제 여기 약간 스키니하기 때문에 바지가 여기 무릎 부분에 살짝 고였어요. 쌤도 바지가 지금 약간 관절 부분에 고여있죠. 그래서 고여있는 3번 주름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또 2번 주름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하는데 그렇죠. 2번 주름들이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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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르면서 내려오게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 신발 부분 그려주면은 옷 주름을 이런 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 4의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진 옷들이었는데 옷 주름이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또 이렇게 팔이 구부러졌으니까 또 거의 3번이었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을 양팔을 이렇게 들었거나 했을 때 양쪽에 이제 그런 포즈가 생겼을 때 다 보이게 되겠죠. 한 번 이렇게 들어주시게요. 강좌의 포즈 강좌의 포즈 딱 해주시면은 지금 보면 이렇게 이렇게 5번 이게 딱 나오죠.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또 옷 주름을 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원리랑 어떤 작동 방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거든. 문제는 이 옷 주름이 옷의 재질에 따라서 그다음에 옷의 두께에 따라서 혹은 종류에 따라서 이게 주름이 되게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질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건데 일부러 여러 개를 가지고 왔어요. 쌤이 또 집에서 옷을 또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 이거. 지금 쌤이 지금 이거는 위에는 위에 있는 거는 이게 지금 그 그냥 일반 차이나 셔츠 얇은 소재로 된 차이나 셔츠거든요. 와이셔츠. 이런 류 같은 경우는 옷이 이제 어떻게 생기냐면은 주름 같은 게 소재가 얇기 때문에 이 주름 자체에 약간 홈쇼핑하는 것 같네. 자 이 옷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 소재가 얇기 때문에 여기가 주름이 이게 촘촘하게 생겨요. 촘촘하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얇기 때문에 또 되게 깊게 생겨요. 깊고 촘촘하고 되게 이 간격 같은 게 보면은 그렇게 넓지가 않죠. 근데 이게 또 소재가 약간 그 와이셔츠나 이런 차이나 셔츠 셔츠류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빠빠대. 그래가지고 안에 쌤이 약간 면티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이거랑 조금 다른데 면티 같은 경우는 너무 적은가? 면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방금 본 와이셔츠랑 약간 좀 다르죠. 지금 주름 나오는 게 좀 더 부드럽고 소재가 비슷하게 얇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나오지만은 이거는 약간 부드러운 소재예요. 얘는 약간 빳빳하지만 얘는 좀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선들이 되게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나 생긴 주름도 이 와이셔츠에서는 나오지 않는 되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뭐지? 부드러운 소재는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고 빳빳한 소재는 되게 직선류의 그런 이제 주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께로 좀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재밌을 텐데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어.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니트로 보면은 어? 이거 하면 옷 바뀌는 거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이걸로 니트를 보면은 어? 너무 싫어. 이거는 약간 두꺼운 소재죠. 약간 두꺼운 소재고 약간 부드러운 소재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옷을 보면은 어? 내가 좀 익스트림하게 좀 지금 해도 되게 주름이 지금 크게 안 생겨요. 그죠? 애초에 약간 두꺼운 소재이기 때문에 두꺼운 소재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촘촘한 그런 이제 주름이 잘 안 생기게 되고 여기도 보면은 되게 선들이 아까는 엄청나게 이 간격들이 되게 좁고 촘촘했는데 지금 되게 널찍 널찍하고 부드럽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모아야지만 좀 약간 좀 어떤 주름 같은 게 좀 극단적으로 눈에 좀 보이게 되고 지금 보면은 거의 그렇게 안 보이게 되지. 그래서 거의 1번 주름, 2번 주름 이렇게만 거의 보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쫑기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게 되죠. 이건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고 이거는 이제 보면은 아까 그거보다는 이제 좀 더 오버핏에다가 소재도 약간 달라요. 똑같은 두께거든요, 입어보면은. 야, 진짜 진짜 홈쇼핑 같네. 아까랑 두께는 비슷한데요. 이게 약간 소재가 약간 좀 다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껍기 때문에 아까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엄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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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간격이 넓죠? 소재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펑퍼짐한 거기 때문에 이게 쭉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게 1번 주름이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팔 부분에도 지금 1번 주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게 오버핏이어가지고 또 약간 아까랑 다른데 오버핏을 여러분 입게 되잖아? 그럼 사실상 위에다가 치마 3개를 입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상 팔에 치마 하나, 여기에 치마 하나, 여기에 치마 하나. 그래서 1번 주름이랑 2번 주름이 되게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게 되죠. 되게 팔 조금 틀면은 2번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이게 쫑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두면은 바로 이렇게 고이는 주름이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버핏 그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옷 중에서 특히 오버핏 요즘에 그 많이 입으니까 캐릭터들에도 또 오버핏을 많이 입히는데 오버핏에 이제 여러분이 약간 좀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버핏이라는 건 어깨가 사람 몸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 그래서 이 옷도 보면은 쌤 약간 좀 이것도 약간 넓은 거거든. 쌤 어깨보다. 쌤 어깨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어깨 재봉선은 지금 여기에 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깨가 이게 기본적으로 넓으니까 어깨를 더 그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깨를 더 그리는 게 아니야. 이게 어깨가 넓고 이 몸 위에다가 좁은 몸 위에 넓은 옷이 걸쳐진 거기 때문에 이 재봉선 어깨선은 팔 여기 중간쯤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작은 애가 이렇게 오버핏 옷을 입었는데 어깨가 막 이만해져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조금 아주 그 옷 두께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그 두께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어깨가 더 넓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참고로 이 옷은 우리 애니복스 여기에서 이제 직접 만든 겁니다. 여기 뒤에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왜 싫어 이거 대표님이 직접 한 거야. 너무 멋있죠? 자 다음.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두꺼운 소재들을 한번 입어볼게요. 쌤 이거 자주 입는 거 청자켓인데 이거는 더 두꺼운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거의 보면 지금 그쵸? 거의 주름이 없지?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주름이 없어. 지금 보면은. 청자켓 같은 것도 보면은 쌤이 굳이 이렇게 팔을 구부리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한 지금 주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렇게 팔 폈을 때 생기는 주름들은 이제 잔상 주름 같은 거야. 잔상 같은 거. 아까까지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주름. 이런 거. 아 이거 안 했다. 이거 안 했다. 네. 다음 거. 이거는 이제 쓴 그냥 오늘 입고 나온 건데 이것도 그쵸? 이것도 아까 저거만큼 약간 두꺼운 소재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지금 뒤쪽은 그냥 그냥 평평하지 판판하지는데 쌤이 약간 이런 거 좀 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런 주름들이 생기는 건데 그 주름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아니 그 촘촘하거나 이러지 않지. 되게 굵직굵직하죠? 그래서 소재와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옷을 몇 개를 더 가지고 와봤어요. 더 다양한 소재로다가 우리가 방금까지 입은 것들은 평상복들이고 다른 옷들 여러 개 있잖아. 잠옷이라든지 아니면 목욕가운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챙겨봤는데 한번 했는데 이거는 짱구 잠옷입니다. 약간 요즘에 유행, 최근에 유행했던 건데 이거는 약간 소재가 앞에 것들이랑 조금 달라요. 이게 되게 얇으면서 두꺼워 보이는데 되게 얇거든 소재가?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거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약간 그런 소재가 지금 생기죠. 이런 옷이 또 있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집에 목욕가운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얘는 또 약간 소재가 특이해요. 이거가 약간 뭐지? 수건 소재야. 수건을 그냥 입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래가지고 약간 수건 하면은 약간 좀 뻣뻣한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뻣뻣하지. 지금 보면은 주름 같은 거가. 아까 잠옷은 되게 좀 부드러운 소재한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되게 직선에다가 뭔가 좀 뾰족뾰족한 느낌의 약간. 이런 주름들 같은 게. 이쪽 부분은 이렇게 또 쫑겼기 때문에 여기 이쪽을 이쪽 쫑겨가지고 이쪽을 향해서 또 1번이면서 동시에 4번 주름들이 이렇게 막 가고 있죠. 지금 가운데를 향해서 주름 이렇게 가져왔는데 아 이런 거 입으니까 일 되게 하기 싫어지네. 이거 갑자기 입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군복 가져왔어. 집에서 예비 군복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있으면 또 가야 되는데 아씨 날짜 언제 나오려나 우리 이번에는. 이거는 흔하게 잘 안 보는 그런 소재일 텐데 이거는 진짜 뻣뻣한 소재 소재 자체가. 약간 애초에. 이게 싸우다가 이제 막 찢어지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건 진짜 애초에 좀 소재를 진짜 좀 뻣뻣하게 만든 거고 지금 보면은 지금 나오는 게 완전 다르지. 앞에 나온 거랑. 앞에 것들은 뭔가 좀 그래도 곡선이 있었잖아. 얘는 주름들이 다 직선이야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제복률 같은 게 이런 소재 옷들이 이런 식의 직선으로 좀 선이 많이 생겨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걷었을 때 또 그렇고 지금 보면은 선들이 다 직선이네. 이거는 쌤도 지금 되게 신기한데 뭐 아무튼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들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안 돼. 이거 입었을 때 제일 뭘 하기 싫거든 사실은. 지금 아마 학생들 중에 지금 약간. 아 우리 카메라 하시는 분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여러분 뭐 고생 많았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늘 옷주름 재질에 따라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알아봤죠. 이런 거 여러분이 또 캐릭터에 대해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려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되게 앞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되게 여러 개의 이제 옷. 되게 다양한 어떤 모델.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크로키를 해보면서 이런 걸 진짜 많이 해봐야 된다. 그거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쌓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런 보여준 다양한 옷들. 본인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거를 여러분이 자주 이제 그려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갈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어. 이건 약간 부드럽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고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웃지 마요. 나 몰랐는데 이게 가라있는 게 시간이 걸려. 박수도 해주시면. 야 나 진짜 어젯밤에 이거 구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그냥 안 저거. 지금 그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아 그쵸? 안 그러면 이렇게 순환이 동래니까. 이렇게 하고. 살짝 앞으로. 네 살짝 앞으로. 거기서 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